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인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북선주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지난주 대비해서 한 0.01% 정도 오른 반면에 전세 가격은 0.17%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점점 상승포의 격차가 좀 퍼지고 있는데 지금 이 이후에 정부에서 어떤 별다른 대책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이런 추세는 저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지속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 전화했는데 전세 가격은 0.17%나 상승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계속 오르는 아파트값 중위 가격이 9개월째 현재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전세 가격의 상승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렇게 전세값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매매가격을 끌어올린다라고 하죠. 끌어올리는 이런 힘을 보통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전세값이 53주째 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도 끌어올리지 않겠냐 중요한 거는 지금도 조금씩 매매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영향이 전세가 상승의 영향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세가격이 3억입니다. 근데 매매가격이 5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뒤에 봤더니 전세가격이 예를 들어서 4억 5천이에요. 그랬었을 때 매매가격이 계속 5억을 유지할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세가격은 1억 5천이 예를 들어서 상승했다고 한다면 매매가격에 대한 부분도 이 폭보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단지에 따라서 그렇지만 매가가 상승하는데 기본적인 전세, 실수요자 전세는 실수요자잖아요. 실수요자가 살고 있는 게 4억 5천인데 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래금액이 4억 5천 이상이야 된다. 근데 그 전에 갭이 이 정도 갭이었다고 한다면 매매가에 대한 부분은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암암리에 있습니다. 암암리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전세가격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그 갭이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매매가격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세가격이 1억 5천 상승했을 때 매매가격이 3억 상승하고 5억 상승하고 9억 상승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전세가격이 1억 5천 상승하는데 매매가격이 5천 바퀴 상승하네?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세물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가격이 상승한다? 이게 매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아파트 매매값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가가 상승하면 상승하면 매가가 상승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가가 지금 급격히 상승할 시점이 아니셨습니까? 매가 상승법보다 전세가 상승법이 더 크다 보니까 뭐가 증가해요? 그렇죠? 전세가율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고 전세가율이 증가한다면 갭이 줄어드는 거고 갭이 줄어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가가 밀어 올리는 식으로 즉 동반해서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갭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전세가율이 상승하긴 하는데 이게 전세가 하락보다 매가 하락이 더 커 그렇다 한다면 갭 투자가 당연히 들어오지 않겠죠. 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로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전세가 상승법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해. 근데 과거보다 갭이 더 줄어들었어. 근데 현재 시점이 과거보다 더 상승할 모습을 보여.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앞으로 매매가구 전세가에 대한 상승이 동반상승이 이어진다 라고 했을 때 갭 투자의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거 상승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목돈이 필요하고 감당해야 될 대출에 대한 전세상 대출에 대한 이자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버렸어. 그렇다고 한다면 전세로 살고 싶다 하더라도 더 이상 전세로 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싶다고 한다면 반전세라든지 월세를 통해서 보증금의 비율을 줄인 대신에 월세의 비용을 그만큼 늘려야지만이 거기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다. 나는 매달 월세 내는 것이 버겁다. 어쩔 수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집 벗어나서 좀 더 저렴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전세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전세 거래와 월세 거래 비율에 대한 부분이 정점 찍어가면 찍어갈수록 점점 월세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 월세는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2년 뒤에 내가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 다음으로 이사를 가. 근데 2년 동안 다른 지역들도 전부 다 전세 가격이 모두 상승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차라리 5%만 인산하고 2년 더 살자. 당연히 이게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상승상에서는 점점 전세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도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뛰자 계약갱신권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약갱신권 청구를 하는 수요가 앞으로 계속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세 풍기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에 대한 저의 영상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